오우 수박나무가 있었네요 감도라 잘 있었어 누나 누나 안녕 깜짝이야 그치 누나 오랜만이야 아 감돌아 잘 있었니? 아 이리 감돌이 뭐가 떨어지네 감돌아 아유 누나 감돌아 오늘은 여기 덥다 누나 여기 좀 덥지? 그래 좀 덥다 아 우리 감돌이 어떻게 하고 사는거야? 야 여기가 감돌이 집이야? 감돌아 여기가 감돌이 집이 저기 있구나 감돌이 밥 있어요? 밥도 없네 자 우리 감돌이 잘 있었어요? 누나 잘 있었어요 그래 야 감돌아 여긴 덥다 이쪽에서 놀다 그치? 여기가 시원하구나 아 감이 떨어졌네요 감돌아 그쪽은 덥고 이쪽은 시원해 감돌아 얘 막 감이 떨어졌네 진짜 감돌아 자 가만히 있어봐 감돌아 누나가 간식을 하나 줘볼까 간식 간식 이리와 간식 간식 갖고 왔는데 누나가 이리와 감돌아 감돌아 이리와 괜찮아 누나 누나 하나만 줘봐 그럼 누나 자 응 아이 먹어요 아이구 착해 잘 먹었습니다 감돌이다 감돌아 저길 없었구 감돌아 저길 없었구나 잘했다 감돌아 자 우리 감돌이 누나가 뭐 주려고 갖고 왔지 하하하 누나 뭐 갖고 왔어? 응 글쎄 뭐 갖고 왔을까 누나가 응 누나가 뭘 갖고 왔을까요 잘 잡히는지 모르겠다 감돌아 조금만 기다려 감돌아 자 음 아 으 으 감돌아 일단 음 음 일단 음 일단 으 으 으 으 정어리인가 정어리 그렇지 아 우리 감돌이 정어리를 아주 좋아하는구나 자 으 으 으 으 으 으 아주 잘먹는구나 정어리를 천천히 먹으렴 체인다 체해 원래는 그게 아니고 여기 있구나 왜 천천히 먹어 감돌아 맛있게 먹으렴 아 우리 감돌이가 누나 고맙습니다 하고 누나한테 왔었어 응 감돌이 주려고 누나가 좀 치킨을 좀 뼈는 빼고 다 준비해서 갖고 왔었어 조금만 기다려봐 감돌아 짜 감돌이 성격이 너무 급해 감돌아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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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내가 담아서 줄게 감돌이는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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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돌아 치킨 너무 맛있어 누나 치킨 너무 맛있는데 어 우리 감돌이 자 자 자 우리 둘이 감돌아 다 먹었어 응 잠깐만 감돌이 물도 없나봐 감돌아 누나가 물 줄게 물 먹어 아니 물 물 물도 먹어야지 감돌아 물 먹어 물 먹어 아이 차키 물 먹어 감돌아 목은 안 말라요 감돌이 목은 안 말라요 감돌이 목은 안 말라요 알았어 똑똑한 거 우리 감돌이 목은 안 말라 누나 아 감 좀 봐 감돌아 감 좀 봐 이렇게 많아 자 누나가 다시 치킨을 좀 줄게 치킨을 좀 줄게 치킨을 좀 줄게 많이 먹어라 감도라 너무 말랐구나 아저씨가 농약을 하나봐 응 우리 감돌이 응 우리 감돌이 회사 갔다가 날씨는 더운데 아 감돌이한테 와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감돌이한테 와봤다네 응 짖지마 물 좀 더 줄게 누나가 응 자 물 먹어 감도라 감돌아 물 먹어 괜찮아 감자라 물 먹어 족발 먹어 봐 골고루 깜돌아 누나 맛있어 오우 깜돌아 족발 다 먹었어 오우 잘했어 한쪽은 그늘이라서 다행이다 야 시간대별로 다르겠지 그치 깜돌아 응